안녕하세요. 저희는 흑돼지 피자 전문점 이즈피자 삽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흑돼지 피자 전문점 이즈피자 삽돼지 마세요! 식초 후추 고기 조심하세요! 고기 조심하세요! 고기 조심하세요! 물을 잘라줄게요 젤리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우유 notre flesh он дневной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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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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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기름 고추 설탕 고춧가루 설탕 went παmares 돼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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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제품은 통마늘 흑돼지라는 피자고요 흑돼지 피자에 야채들과 마늘을 쌈 싸먹듯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시고요 저희 통마늘 흑돼지 피자는 제주산 흑돼지를 저희가 직접 양념한 양념에 48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많이 먹어본 듯한 하지만 접하지 못한 피자를 드셔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마늘에 청양고추에 각종 야채들과 쌈 싸먹는 듯한 느낌 정말 맛있는 피자를 즐길 수 있는 위즈피자입니다 저희 위즈피자는 각종 야채와 모든 고기 다 제주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접 정석고 손질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징어 오징어 웅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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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금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남 제주도에 있는 농남 3동에 위치한 뮤지피자라고 하고요. 제주도에 유명한 건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흑돼지 전문으로 한 피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면 여태까지 드셨던 피자랑은 다른 피자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